오늘은 추레우키 25장 말세입니다.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. 히브리스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.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. 성막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. 신해산의 모형 그 세로로 된 모형을 가로로 땅에 만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. 빽빽한 구름에 사인 그곳이 바로 휘장 안 지성소인 것이죠. 오늘부터 이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7장의 말씀은 바로 이 성막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. 이 기간이 40일 동안이었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. 성막은 예수 글쓰도입니다.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성막 바로 예수 글쓰를 주신다 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을 섬긴 것이죠.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1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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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절 1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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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절 1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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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절 1절 1절 2절 1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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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말씀을 품고 예수 글쓰소로 덧입고 제사함을 받은 자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. 말씀을 담은 은약계가 되어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. 이 은약계와 속재소는 지성소에 모셔졌습니다. 지성소는 그룹이 새겨진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.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글쓰도가 십자가 권한당하시면서 그 죽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. 이제 우리는 예수 글쓰도의 이름을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. 지성소는 우리의 죄를 되속하여 죽으신 예수 글쓰도의 십자가입니다. 은약계 속재소 진설병 떡상 그리고 등대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죄의 가운데 서 구속하시며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켜 보호하신다는 바로 예수 글쓰도의 복음 입니다.